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덕산하이메탈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갑자기 생각나네요? 많이... 아무튼 관련되어가지고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덕산하이메탈 관련되어가지고 최근에 지금 움직이는게 반도체주들이 현재 순환매로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가 오늘 동사 차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 이재용, 최태훈이 찾아가는 슈퍼을 ASML 한국 반도체 경쟁력 미래에 달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훈 SK그룹 회장이 동행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 중 하나인 ASML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ASML 경영진과 회동을 갖고 클린룸을 참관할 계획이다. 반도체 업계 슈퍼을로 불리는 ASML은 미래 회로 구현이 반드시 필요한 극자외선 즉 EUV 장비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알려져 있다. EUV 장비는 한 대당 최소 2천억 원에 달하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1년에 만들 수 있는 장비 수가 제한되어 있어 주요 반도체 기업들 간의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반도체 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몇 달 정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4분기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연으로 보게 되면 2024년부터 짧으면 3년, 길면 5에서 6년 동안 호환기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주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점에 있는 종목들 중에 반도체 주다. 그러면 잡고 본인 차례 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동사 같은 경우도 이게 오늘 8.9% 상승했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안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찾다 보니까 반도체를 돌아가면서 찾다 보니까 오늘은 네 차례다. 낙복가대 중에서 반도체 주들이 안 올랐으니까 네 차례다.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손이 조금 나는 좀 느리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반도체 주를 한번 골라가지고 좀 많이 떨어지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잡아놓고 본인 차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한 번 움직일 겁니다. 그때 한 번 움직이면 그때 좀 트레이딩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끌고 하셔도 되겠죠. 짧으면 3년, 길면 5에서 6년 동안 호환기가 나오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는 디스플레이 관련 전자부품, 장비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최대 거래처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전자이다. 동사는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솔더벌의 제조 및 판매와 OLED 소재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매물대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6,100원에서 6,500원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매물대를 밟고 올라갔고요. 대략적으로 구름대 같은 경우는 6,700원에서 7,000원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피크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구름이 껴있으면 어떻게 되죠? 먹구름이 껴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 비 올 것 같은데? 다음으로 연기하는 거죠. 그런데 딱 갔더니 구름이 딱 거쳐진 상태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구름대가 7,000원까지 있었습니다. 구름이 먹구름을 거쳐서 맑은 날입니다. 맑은 날이면 어떻죠?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발걸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매물대가 되었습니다. 매물대가 대충 6,500원까지 있었고 그 위에는 대략적으로 8,800원에서 9,3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 날씨가 구름이 거쳐서 기분 좋은 상태에서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매물대가 발걸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걸음이 이 밑에 있고 한참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먹구름이 거친 상태에서 기분 좋게 발걸음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지지대와 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는 6,600원, 1차 지지대는 7,400원, 2차 지지대는 6,600원, 3차 지지대는 6,000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항대 같은 경우는 8,700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쩌다? 구름이 거친 상태에서 기분 좋은 상태에서 발걸음이 가볍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분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는 먹구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름대가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구름대에 거치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피크닉을 갈 수 있는데 발걸음이 매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걸음이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발걸음이 현재 가볍다. 매몰대에 걸려있으면 발걸음이 조금 무거운데 현재 매몰대 상당히 위에 있기 때문에 발걸음이 가벼운 상태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로 보시겠습니다. 외군 한 달 동안 21만 6천주를 샀습니다. 현재 최근에 보시게 되면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그러죠? 현재는 외국인은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 달 동안 14,000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조금씩 샀다 팔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조금 그랬죠? 연기금을 사놓고 조금 관망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기관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관은 관심이 별로 없는데 현재 이 종목은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는 4.04% 이 정도면 조금 높습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추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조로 인해서 반대명이 됐다고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되고 리스크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3%대까지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가볍다고 해보시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4.04%이기 때문에 딱 이게 4%에 딱 경계선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는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이 됐습니다. 동사는 58.13% 최대 지분율이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30% 이상 중소형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사는 58%대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무한회사다? 솔더블 만드는 회사다. 패키징의 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2021년도에 920억 원대에서 2022년도에 작년에 1700억 원대까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재작년에 60억 흑자에서 작년에 27억 적자 전원 됐고요. 단기 순이익도 2021년도에 317억에서 작년에 61억 원으로써 흑자 폭이 좀 많이 감소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1분기는 4억 원 흑자, 2분기는 22억 적자, 3분기는 9억 적자. 그래서 올해는 좀 적자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적자 지속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다? 분기별로 보게 되면 4분기 같은 경우는 흑자가 소포 흑자 가능합니다. 소포 흑자 가능하고 연도로 보게 되면 내년부터, 내년 1분기부터 해가지고 짧으면 3년, 길면 5에서 6년 동안 호환기 사이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9.54%, 유보율은 3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은 이제 안 나왔고요. 영업이익률은 그 전에 보면 대략 6%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134원, BPS는 6480원인데 올해 거 있고 내년 거 있으면 내년 거는 올해 거, 작년 거 조금 나을 것 같긴 하지만 컨셉스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한 150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BPS는 6480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0원 기준은 얼마나 할까요? 1500원이면 PR 10배거든요. 그러면 3000원, 6000원, 그 다음에 PR 한 50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 50배? 이렇게 싼 편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설 쓰신 분들 같은 게 그럴 수 있어요. 내년 예산 EPS는 대략적으로 얼마가 왔다. 내후년에는 얼마가 왔다. 한 2년 거를 땡기게 되면 PR 한 20배 수준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가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소설을 쓰지 않고 팩트 위주로 분석하는 전문가이다 보니까 저도 소설을 쓰면 말할 수 있죠. 근데 굳이 소설을 필요 없이 현재로서는 약간 밸류에선 상으로는 약간 싼 가격대 아니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갔습니다.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자 솔더블, 파우더, 솔더블 약간 뭐라 그랬죠? 패키징에 올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석재련, 방산부문도 있네요. 전반적으로 회사는 반도체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 일반공부 유상자 했던 게 2015년도네요. 올해가 2023년도이기 때문에 8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8년 반이 됐기 때문에 매물이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빛철금속 제조금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GPS 기술을 원초로 한 로케이션 앤 타이밍 제품 제조하는 회사 그리고 전자기기용 비산방지 데코필름 및 전자필름 제조하는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덕산 네오륵스, 덕산 SG 등이 있겠습니다. 아마 배당은 안 줬을 것 같아요. 예 배당은 안 줬죠? 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타 오늘 종가 7,460원입니다. 수급전원 외국 핸드리언도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1년 대비 2022년 영업익이 적자전환이 됐었고요. 2022년 대비 2023년 올해도 영업익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년에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흑자가 예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은 아까 그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사업 다각함이 신성장 동료 확보 목적으로 시리우스 홀딩스를 자회사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자회사로 만들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저를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60.9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64.1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차트 추세는 약간 더 상승할 수 있고 수급 추세는 많이 남아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7200원 하단은 6500원 되겠고요. 저항 때는 8700원 지지 때는 66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집이 되겠고요. 저항 때와 지지 때는 추수기의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덕산 하이메탈의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은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